뭐할라고? 빠라빠빠빠 신제품 그게 뭐야? 모르는겨? 빠라빠빠빠 됐고 그런거 안 궁금해 제품 뭐야? 맥도날드 보송 녹돔버거 보송? 작년에는 창녕 아니었어? 기억해놓은구만 얘들은 맥날 없는 동네 특산물 가져다가 만드는게 됐고 보송이면 녹차 먹은 돼지 뭐 그런거야? 그리어 맞아 녹차는 돼지가 처먹고 녹차값은 내가 내는 고기 헛소리하지 말고 얼마야? 이거 녹차값 붙었어 6,300원이야 또 비싸네 특징이 뭐야? 녹차 먹인데 이제 국내산 양배추 적양파에 치즈소스 양배추? 특이하네 만든건 제대로 만들었어? 이 이거 중량이 293g에 634칼로린데 이야 이거 300이 높네 제대로 만들었구만 그리어 원래 중량은 아 됐고 니 의견만 하지 말고 먹어봐 어우 비와서 날구쟁이나 더럽기지랄리네 맛은 어때? 이 치즈소스를 많이 뿌려줘갖고 좀 꾸덕하고 짭짤하고 매콤해다 돼지 패티향은 안거슬려? 돼지 냄새 날줄 알았더니 잡내는 하나도 없네 양배추는 버거랑 잘 어울려? 양배추 많이 들어갖고 씹는데 식감이 재밌네 그래서 또 사먹어 안먹어? 니 만저말해서 한 번은 먹을만 했디 이 집은 베토디가 맛있잖아?